이리 와봐. 옷은 이제 그만 놓고. 왜? 거기서 한다고? 응, 운동 좀 하자고. 하기 싫어서 맨날 매일, 매일 이러는데. 뭘 그렇게 하는데. 뭐부터 하는 거야? 좀 스트레칭을 해, 처음에. 처음에? 진짜 스트레칭이 운동이 된다는 걸 나이 먹고 알았어요. 이렇게 하고. 옆으로도 이렇게 하고. 많이 간다, 당신은. 뭘 갔어, 아직 안 갔는데. 여기 시원하다.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. 왜 옛날 얘기를 자꾸 하냐고. 옛날에 이랬다고. 이렇게, 이렇게. 뭘 좀 가르쳐주면 옛날. 자, 그럼 또. 다리를 이렇게 해서. 아니, 아니, 아니. 왜? 고문, 고문. 손을 줘. 왜 못 와, 왜 못 와. 보세요. 잡으라고. 아니, 이거 좀. 아야야야. 아야야. 아니, 뭘 했다고. 아야야, 뭐. 계속 그래. 난 이건 안 돼. 난 걷는 것만 좋아해. 아우, 난 진짜 너무. 뭐 할 적마다. 다른 건 뭐 있어. 다른 건 뭐 있어. 다른 거. 뭐 했어, 지금? 옛날에 이거 한번 해보자. 뭐. 이렇게 해갖고. 먹을 수 있게 해. 서로. 아, 너무 잘해. 내가 할게, 내가. 슬슬해, 슬슬해. 어우, 슬슬해. 어우, 슬슬해. 어우, 슬슬해. 어우, 슬슬해. 다쳐, 다쳐. 그만해, 그만해. 여보, 뒤로 넘어간다고. 어우, 그만해. 어우, 슬슬해. 어우, 슬슬해. 어우, 슬슬해. 아, 뭐야. 아우, 나 너무 웃겨. 아우.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. 됐어, 이제 다했어. 이 정도는 춤을 해. 참, 같이 하니까 운동도 안 돼. 운동 안 돼. 아유, 장난도 깨워. 운동하니까 좋으네, 역시. 좋긴 좋아. 좋긴 좋지. 당신하고 하니까 더 좋아. 웬일이야. 우지야. 우지야. 그런 달달한 것도 해줬으면 좋구나. 나는 우지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. 나도 나지만 당신한테 항상 걱정되는 게. 뭐야. 내 걱정을 뭘 해. 당신 가족력이 있잖아, 집에. 뇌출혈. 제일 무서운 뇌출혈. 갑자기 확 쓰러져서 돌아가시기도 하고. 그렇지 않으면 진짜 반신이 안 좋고 막. 그래, 걱정이래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. 그러니까 가서 운동을 하고. 운동이 도움되는 걸 보충을 먹어야 된다니까.